대한민국 최초의 랠리스트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다 아찔하고 때로는 속 시원한 밤을 잊은 그들의 치열한 도전기 뒤집히고 쓰러지고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의 연속 한순간의 실수에도 탈락할 수 있다 오늘의 탈락자는 탈락자는 더 랠리스트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그렇다 전혹한 리얼 서바이벌 더 랠리스트 10월 17일 토요일 밤 그 치열한 생존기가 보게 됩니다 그 치열한 생존기 이렇게 치열한 생존기